원내대표는 찐윤, 그럼 대표는 비윤일까?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우선 다음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은요. 올 초, 총선 전이죠. 총선일 전에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몇 가지 사안으로 충돌을 좀 했었어요. 그 모습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 약속입니다. 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건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건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는 정치적이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총선 과정에서 뉴스와이드를 쭉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은 저게 무슨 사안인지 단박에 아실 것 같습니다. 저런 갈등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친륜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인재영입 위원장도 맡았었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충돌하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데요, 최근 이철규 의원의 모습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총선 당시에. 그런데 영입된 인재들과 최근에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어제군요. 당선된 영입인재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낙선된 영입인재들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인재들과. 각각의 약간 그룹을 졌죠, 상황에 따라서. 잇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단박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시선은 뭐냐면요. 이거 원내대표 뽑는 경선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 출마 쪽으로 지금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특히 당선인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이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의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등판설, 원내대표 설에 대해서 의견이 당내에서 갈리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 나오면 당선생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친윤이 죄는 아니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최인위원 변호사. 지금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꾸 이철규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꾸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나름대로 지금 재선 3선 해서 원내대표까지 하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연관성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우리 여권에서 나이연대,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나이연대라는 얘기가 있고 당대표, 원내대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역할 분담론 이런 것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벌써 언론에 이미 벌써 호사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대한변협사협회 선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게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현실화되는 부분을 종종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등판설, 도전설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총선일 직전 전에 몇 차례 충돌한 비례대표 후보 관련된 문제 등등에서 충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론 한마디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의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뿐만 아니고 원외에 계셨던 분들 나아가 민심을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과 약간의 어떤 대립과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워낙 TKPK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TKPK에서 만약에 원내대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돌아온 영남당이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번 당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철규라는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내와 대통령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지금 거의 거야 192석이 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원팀으로서 전략을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설령 그런 어떤 욕을 먹더라도 아까 얘기 조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년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이철규 당선인, 현재 의원이 상당히 유력한 것은 그게 정치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친륜 또는 찐륜이라고도 이런 별칭이 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까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 조정은 의원 참 좋게 봤는데요. 친년이 죄는 아니냐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친년이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분포를 보면 10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55표를 얻으면 당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당선인, 인재형의 당선인들 대략 4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40표 정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평소에도 인품이 조금 괜찮다고 평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개인기까지 더하면 충분히 50표 이상을 가져갈 것 같아요. 55표 이상은 겉에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2분을 제외하고 5분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2분 중에서 3분만 나와도 표가 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내부 사정은 잘은 모르지만 겉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패배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도 이철규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직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한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차한패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고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자꾸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인 당정관계에 이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패배한 게 큰 이유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경청할 수 있는 분이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니까 지금 다시 도로 어떤 패배의 이유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당선자가 너무 적다 또. 이게 현실 아니라는 지각도 있어요. 적어도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정도의 인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등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소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패배한 사령관이기 때문에 취해야 되지만 지금 다시 당이 친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영남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일단 최인종 변호사는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왜 이런 말이 강선생 부위원장은 지금 왜 이런 분위기인가. 약간 지적하시면서 그런 배경 설명을 조금 분석해 주셨는데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목이 이거였죠. 원내대표가 친년이면 당대표는 비윤일까 그러면서 친년, 오늘 이철규 의원 얘기 나왔죠. 지금 원내대표 출마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만남들이 있고요. 그럼 비윤의 여러 주자가 있는데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특히 아까 나희연대까지 목표 선언을 하시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친년계 원내대표가 뽑힐 경우에 당권은 당대표는 비윤계 몫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당의 대통령의 변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당의 변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집권하고 2년 동안 계속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서 그대로 총선 졌는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 비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윤재욱 원내대표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워낙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접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은 비대위원을 뽑아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좀 오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지도부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의 어떤 국민의힘 당선된 분포를 보며 영남 쪽에 치우친 건 사실이다 보니까요. 이번 당대표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입장, 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비운이나 수도권 쪽에 있던 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만큼은 수도권 출신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모든 것들이 일방적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출규 의원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전당대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을 텐데 빠르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당원들이든 아니면 국민이 포함돼서 룰 세팅이 변화가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반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기정사실화로 이철규 의원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또 이게 무기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내대표 중에서 이철규, 박대출, 김성원, 김도옥 여러분들이 또 언급이 되는데 지금 약간 물망에 오른 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옥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권 의원입니다. 하지만 PK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오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위 의장도 했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했고 또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고요.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모든 것들을 규정 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욱 전의 의원님께서 지금 김기웅 전 부대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건 정치권에서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철규 의원이 전반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측면. 그런데 문제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유의미하려면 대화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화 협치가 없을 때 이철규 원내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대통령의 친윤이란 은물이 그냥 원내대표를 하는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질은 뭐냐? 대통령이 바뀌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세심하지 못했다.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옳았으니까 소통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많은 국민들은 방향이 옳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까지도 유연하게 할 수 있으려면 협치가 되고 대화가 되려면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통령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자율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지역이 있습니다만 수조권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을 것인가? 2016년, 2020년, 2014년 지금 세 번의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이 절반인 120여석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80%씩 뺏기는 선거를 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는 유연성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탈거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에 무슨 친윤이 여건 비윤이 여건 아무리 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제가 구조에 들어가면 만약에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이 뽑혔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과 맞춰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화와 협치에 대한 유연성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존과 다른 방식,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도 일정하게 유연하게 틀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대 정원 2천 명 절대 못 받고. 그럼 원내대표가 가서 소위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유연성을 줘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그럼 파행이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오롯이 대통령이 받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그래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겠구나. 이 고리를 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도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는 그렇게 유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언론에 설명하기를 일단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검토 중. 원내대표 등판관에서 검토 중. 이런 얘기 좀 한 걸로 전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끝났는데, 날짜가 좀 지났는데 국민의힘에 좀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 위해서 지지를 하고 유세도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보겠습니다.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고생했지만 소주 한 잔 해야지 그래도. 그런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옆에 있으면 되지. 김은혁 변호사. 아, 김은국 씨네요. 가수. 아니, 선거 끝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없다. 섭섭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은국 가수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통화를 하셨어요? 네, 직접 통화를. 평소에 제가 친분이 있고, 제 애친은. 혹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서는 왜 다른 얘기하셨습니까? 괜찮긴 하지만.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본인의 그런 얘기지. 뒤끝에 있는 분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좌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도 뒤에 보면 방송 출연하고 광고받고 다 하는데 우파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자기 밥줄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은국 씨의 말씀을 잘 국민의힘 측에서 새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담 반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 우파의 소중한 자원들을 좀 더 챙기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분들을 김은국 씨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부회장. 민주당은 선거 때 도와주신 연예인분들이나 약간 인지도 부신 분들한테 끝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당해서 했습니까? 저희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만나서 축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살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식사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수나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당의 이념이나 성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게 국민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일례로 예를 들어서 BTS가 저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TS 팬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정치골에 끌어들였냐고? 어느 정치인이 그러면 지역구 가서 주민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연예인 집 앞에 가서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예인의 어떤 이런 선거와 관련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씨가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약간 섭섭함이 묻어나신 분도 있었나 봅니다. 저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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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